1등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처음 날아가는 거라서 좀 떨릴 수도 있고 어제도 연습했어요 우리 둘이 끝이 그래서 1등 한 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떨린 게 있는데 처음 했던 거 한 5등 정도 하지 않을까 6명 중에 한 5등 정도 하지 않을까 저랑 한 번 연습해봤는데 저보다 못 뛰더라고요 제가 조금은 3등 했으니까 잘해도 한 4등은 하지 않을까 인투미트 화이팅! 화이팅! 이 단국 화이팅! 그래서 오늘 인투모로 힘 많이 근데 너무 떨려 어떻게 아니 연습 많이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무슨 연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계속 이렇게 한 두 셋 뛰다 뛰다 계속 뛰었어요 잘 할 수 있겠지? 꼴지만 안 하면 돼 화이팅! 안녕 이따 봐요 조아 오늘 악명에 따라 절세 있게 이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 remg 또한 비데이 유키 유키 육식 봐봐 너 시작부터가 잘못했어 이게 뭐야 뭐야? 아 이렇게 해야 되나? 술로 있어야도 이렇게 놔두잖아요 너무 티가 나오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약간 딱 떨어지면 다시 그거 제가 외국에만 시작했을 때 진짜 아니야 맞아 근데 나이 나에 진짜 학교에 있었는데 선수였어요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두구두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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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했고 그리고 두두두짬 이것도 했고 그리고 두두짬 오 이것도 했고 상 받았어 아 부상 막 가보수 아야 부상 넌 너무 아직 고생 많았어 이 영상 참여해주셔서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몰라 뭐 잘했어요 누가? 너 앞으로 네 분을 다 잘했어 이쇼룡 유호 유호 안 돼 왜 이렇게 아 오늘 잘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인트로 응원 소리 듣고 힘이 많이 났어 나중에 우리 한 팀 같이 나와서 어 그때 이거든요 무슨 건데 그치? 아니